종교 활동 종교 활동 각자 마치시고 11시까지 집합하실게요 야 오늘 주문관님 당직이신 거 봤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종교 활동 가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오라면 그냥 따라와 어? 우병장님 진짜 안 될 거 같습니다 저희 종교 활동 가야 됩니다 진짜 왜 이러냐 그냥 가자고 아 우병... 아 진짜 안 됩니다 아 그냥 저만 메고 와 이 패스야 그냥 여긴 진짜 안산에서 진짜 정말 유명한데야 내가 진짜 아무나 안 데리고 오는데 너무 특별하니까 내가 데리고 온 거야 와 이게 뭡니까? 장난 아닙니다 이게 진짜 이게 여기 이 집 별미거든 이게 이거 해물라면입니까? 사장님 소주 한 변 소주 한 변 아 근데 저희 소주 먹어도 되는 겁니까? 상록회관 고기에 솔직히 소주 한 잔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한 잔은 괜찮아 와 근데 여기 진짜 가슴이 지리는 거 같습니다 군님들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왜 이렇게 급하게 밥을 먹지? 제가 저 타령한 거 아니야? 어 여보세요? 네 거기 헌병대죠? 압도적 가성비 타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 상록회관 군인 및 군무원 특별 서비스 제공 중 진짜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전역을 하겠다는 얘기를 평소에도 많이 하고 다니나요? 정말 많이 합니다 계급 구분 없이 그냥 원사분들도 상사분들도 그냥 자기 전역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대에서 상사 두 분이 전역을 하셨고요 상사 한 분이 진급자 교류로 다른 데 가셨고 그 다음에 중사가 다섯 명이 전역을 했습니다 하사가 세 명이 전역을 했어요 근데 새로 임관에서 들어온 하사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A여단 A대대에 간부가 부족해요? 그러면은 그 A여단 직할 때가 있죠 그 직할 때 편제를 없애버립니다 직할 때 편제를 없애고 그 편제에 있던 간부를 A대대로 보내요 계속 지금 인원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엔 편제를 편제표 대비해서 60%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10년 전에 내가 볼 땐 40%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편제를 줄여놨잖아 근데 일은 그대로고 2인분은 기본이 빵이잖아요 네 아마 그렇게 인원 돌려막기도 안 했으면은 지금 편제율이 아마 50%까지는 떨어지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참 심각하네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국지도발 훈련 같은 걸 하면은 이제 중대가 봉쇄선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봉쇄선에 각 진지별로 간부 하나 병사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들어갈 간부가 없어가지고 수송관이 들어갑니다 진지 실제로 올해 2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 항공부대에서는 헬기 조종사가 들어갔는데 그거 듣고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헬기 조종사가 들어간다잖아 네 지금 대대의 수송관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명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국지도발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간첩이 그 정도까지 내려와서 활개를 친다 그러면 전시 상황이지 국지도발이 무슨 성형이야 그렇죠 국지도발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 작전 작기가 자체가 어떤 멍청한 새끼들이 발행을 한 거야 간첩이 그 정도 내려오면 왜 부대 안에서 주든지를 차단선 점령하고 전 부대 인원들이 나와야지 국지도발을 왜 해 말이 안 되는 거 사실 국지도발 하면 판타지고 뻥이에요 전혀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고 3100-12 3100이라는 작기가 너무 얼투덩통하고 얼투덩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잖아 나왔으면 전 인원 밖에 나와가지고 차단선 점령하고 다 같이 하겠지 우리부대 쟤네비 다 같이 나와가지고 근데 무슨 우리 울타리 지키면서 주든지 목진지 나가고 향방진지 나아가지고 자리 지킨다는 게 자체가 우리 국지도발 훈련이 우리 피로도만 쌓는 거라니까 아무 의미 없는 훈련이에요 맞아요 작기로도 봤을 때 갑자기 흥분해 봤는데 일단은 지금 뭐 정비 간부들이 진지장 들어가는 거 사실 그냥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정말 없을 경우는 수송관 이렇게 들어갑니다 진지장으로 그건 정비인 누가 해 못하죠 정비인은 또 안 하면 지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이제 차 또 문제 생기면 저는 이제 정비 간부들한테 뭐라고 하고 자 이게 또 간부들이 막 전역을 하고 있는데 네 간부들이 지원을 많이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새로 들어온 후배들 간부들의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게 좀 느껴지나요 첫 번째로 장교부터 장교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 정비과에서 계속 근무를 했었거든요 아 장교는 부딪힐 일을 넣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하사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제가 이제 처음에 2019년도에 부사관학교를 갔었을 때는 그때는 교육기간이 18주였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지금은 12주로 줄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그때 18주 했었을 때도 느꼈던 게 뭐냐면은 교육 훈련 시간이 정말 부족하다고 느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예를 들어 개인학의 사격을 5일을 해요 그러면은 하루는 이론을 하고 이틀 실습하고 그냥 이틀 평가를 보는 거예요 평가 위주의 훈련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하사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뭐 이거 하나 뭐 예를 들어 화생방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전문성을 쌓아야 되는데 그냥 평가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성을 쌓을 시간이 없어요 결국에는 병사랑 비슷한 수준의 훈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18주에 썼을 때도 교육 훈련 시간이 부족하다 느꼈었는데 지금 12주로 또 줄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교육 훈련 수준이 얼마나 좀 많이 망가졌을지 좀 예상이 갑니다 옛날에는 부사관 학교도 1년이 걸렸어요 옛날에 하사관 학교 시절에는 그때 완전 옛날 선배님들 때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세대들은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부사관 하사관을 길러냈던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알아서 훈련 강도도 달랐고 그리고 박재현 대통령이 현지 시찰을 가서 하사관을 격려하고 이 중에 똑똑한 친구들 이 중에 좀 총명한 친구들을 육군사관 학교로 무시험 입학으로 전형으로 해줄 수 있게끔 해줘라 할 정도로 하사관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얘네들이 우리 군의 주축이고 얘네들이 싸워서 이긴 애들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고 시간을 반영하고 한 건데 우리 군은 지금은 사실 나는 장교 부사관들에게 전쟁을 해서 이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머리숨만 채워줘 맞아요 이 형태만 유지해줘 50만 대군의 우리 군의 형태만 좀 뼈대라도 그러니까 지금 뼈대를 세우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바람만 집어넣고 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바람 툭 터지면 팡 하고 터져버릴 풍선 같은 그런 지금 직거리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후배들 좀 하사가 들어왔는데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그냥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친구들도 하사로 많이 임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장교도 똑같아 내가 볼 때 장교도 너무 심해 제가 이제 부사관학교 있었을 때 정말 이상한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성공기 위반으로 3명이 퇴교당하기도 했었고 대학교 때 치마 속 촬영하고 다니는 놈이 들어오기도 했었고 그런 놈들이 들어와서 임관을 하는 게 지금 부사관학교 실정이고 부사관학교에 지금 가면 공용화기 사격을 안 합니다 저 부사관학교 있었을 때도 공용화기를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교육 커리큘럼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황에서 이걸 12주까지 줄였다? 이건 정말 진짜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다 공용화기 네 원래 우리 삼사관학교 저희 생도들 때도 저희는 임관하기 전에 공용화기를 K3 M60을 한 번씩 만져봐요 많이 자주 다루지는 못하고 근데 K3 같은 경우는 훈련할 때도 들고 다니고 많이 친숙해진단 말이죠 그리고 펜저3까지 펜저3도 소대장들이 펜저3 쓸 줄 모르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펜저3 교육을 또 받아요 그리고 연습용이지만 연습용을 한 번씩 쏴봐요 그리고 권총도 쏴보고 권총도 쏠 줄 알아야 된다 쏴봐 만질 줄 알아야 된다고 해서 K5 권총도 사격 연습도 하고 되게 기억이 남거든요 새로운 내가 다루지 못했던 전투 장비를 다룬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러고 야전 가는 거랑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야전 가는 거랑 차원이 다른다는 거죠 정말 차원이 다르요 공용화기는 특히나 부사관들이 주로 다루는 확인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군이 결국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군대가 아니라는 거를 계속 반증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공용화기 사격을 부사관들이 병사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부사관이 부사관을 교육을 시키고 부사관이 장교를 교육을 시키는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제가 지금 쇼츠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야전 가서 부사관들이 장교들도 교육해야 된다는 맞아요 미쳐버립니다 제가 소실이 너무 창피해요 너무 창피해요 우리 때는 사실 알고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고 모르면 초군반에서도 공용화기 교육을 하거든요 초군반에서 M60 만지고 조립하는 것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시험도 보고 모르면 교보물 달달달달 보고 모르면 우리끼리 연습해가지고 가고 하는데 이제는 아예 뭘로? 그냥 이러고 난 모르는데요 그냥 당연하게 당당하게 모르는데 안 가르쳐줬는데 안 배웠는데 라고 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걸 자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해줬어야 되는데 맞아요 저는 그래요 멍청한 친구들 능력 없는 친구들이 임관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그런 친구들이 장교로 가는 길을 들어오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학교 부사관학교 학군교 사관학교 그 기간에서 그 친구를 바꿔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안 되죠 지금 솔직히 저도 공부 못했고 공부 못했던 친구들이 장교부사관 가는 거 상관없다 공부랑은 상관없다 이 군대 쪽이라는 것은 근데 거기서 이제 당금질이 돼야 돼 당금질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꼴통은 꼴통은 된다는 거예요 네 꼴통이 딱 들어와서 군에서 이제 당금질 인간의 용광로 같은 곳에서 딱 당금질 돼서 인내와 그런 기술을 배우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아 지금 너무 많이 묻었어요 큰일입니다 정말로 정말 공감합니다 네 병사보다 못한 애들이 더 많이 나올 거든 생각이 들어요 병사들은 그나마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공간에서 갑자기 불려서 5주 동안이라도 갇혀 지내고 통제받는 일을 당한다고 하지만 특히 장교들이 심해요 장교들이 통제를 안 당한 특히 학군단 진짜 큰일이에요 큰일입니다 정말로 후배들 생각해서 얘기하는 건데 진짜 큰일이에요 네 진짜 전쟁이 나면 전쟁이 나면 아마 진짜 소 대장들 많이 죽을 겁니다 소 대장뿐만 아니라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심지어 그렇죠 역전이 될 거예요 부산 한 달 다 뒤집어 찔 거예요 무등간 장교들이 엄청나게 튀어나올 겁니다 아 또 어떤 얘기 있죠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저는 하사들이 장교를 안 하는 이유가 솔직히 뭐 국방부에서는 하사들이 돈 때문에 장교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문제는 그냥 부가적인 문제거든요 결국에 하사들이 내가 이것을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회의감이 오는 거예요 부사관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연금이 있다고 하지만 뭐 연금을 받으려면은 최소 뭐 17년 18년을 더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야전이 좋아지기를 해요 안 좋아지잖아요 갈수록 사람은 줄죠 그 다음에 고문관들의 비율은 점점 늘어나요 근데 또 후임도 안 들어와요 근데 막상 또 후임이 들어오면은 또 이상한 친구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연차가 점점 쌓이면 나한테 오는 압박감은 점점 심해져요 짬중사가 해야 될 일을 뭐 2년차 하사 3년차 하사한테 시키는 거예요 정비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부담감은 쌓이죠 일은 뜻대로 안 풀리죠 그러면 또 지휘관 또 와서 뭐라 합니다 왜 안 됐냐고 근데 뭐 막상 또 하는 거 보면은 뭐 이상한 치과를 많이 해요 뭐 군과 같은 경연대회라던가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매달 10일 월급 통장에 140, 150 이렇게 지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야전에 있는 부소대장 행보관들을 보면은 그게 내 미래 같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군대에 계속 남아있으면은 내가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죠 실제로 제 후임이 저한테 이런 말 했었어요 저는 이제 장기를 안 하는 이유가 나이 40, 50 먹고 추운데 더운데 밖에서 자고 싶지 않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렇다고 뭐 군인 처우가 좋아지지 않잖아요 뭐 화사 월급 280만 원이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고 최근엔 또 초과 근무 당직비도 제대로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근데 실화입니다 그거 진짜 안 들어옵니다 많은 부대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다들 사람들이 제 거 보고 자기만 안 들어온 줄 알고 군인들이 이렇게 순수해요 자기만 안 들어온 줄 알고 다들 가만히 있던 거야 농담이 아니라 수많은 부대가 지금 당직 근무비는 많이 미지급 됐고요 초과 근무비도 1월달 거 말고 아직 2월달 것도 아직 입금 안 된 부대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렇게 죽을 것처럼 힘든데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나마 지금 하사들한테 있는 희망이 뭔지 아세요? 4년만 하면은 난 여기서 나갈 수 있다 이런 희망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하사들이 그러니까 하사들이 장기를 하려고 하겠어요? 또 내년 되면은 병장 봉급이 205만원까지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내년 되면은 월급 역천 현상도 실질적으로 생기는 건데 누가 장기를 하려고 하겠어요 이게 또 중사진급을 하더라도 병장들이랑 봉급이 20만원 30만원 밖에 차이가 또 안 나죠 누가 장기를 하려고 하겠어요 지금 하사들이 장기 안 하려는 이유가 좀 여러 가지로 복합돼 가지고 하사들이 장기를 안 하는 겁니다 진짜 너무나 뼈 때리는 말씀인 거고 진짜 제가 항상 방송에서 얘기하잖아요 돈이 물론 중요한 것도 있다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조직 문화와 여건이거든요 여건이라는 게 무슨 뭐 처우개선 돈 여건 그런 게 아니라 부대에서 지금 이런 일을 계속 벌어지잖아요 일을 훈련을 하는데 쉴 수도 없고 그러면 훈련을 제대로 했느냐? 제대로 실전적인 훈련을 했느냐? 노!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훈련은 내가 살아남고 생존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거를 서로 토로하고 토의하고 대화하면서 같이 전우들끼똘 뭉치는 그런 훈련이었다면 다들 되게 재미있어하고 흥분될 거예요 그게 KCTC거든요 네 KCTC라는 훈련을 다녀오면서 뭔가 단결되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없고 전시회에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고민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도 KCTC 훈련을 상도대 다녀와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렇게 어두운 무혈광 시절에는 우리가 수경 없이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것인가 조직 단위는 어떻게 기동 새벽에는 어떻게 기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엄청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전투프로라는 책도 보면서 고민 되게 많이 했고 그러면서 뭔가 내가 군인으로서 살아있음을 느끼거든요 네 그런 느낌이 들게끔 해줘야 되는데 물론 매번 그런 느낌을 들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죠 하지만 우리 군은 그런 느낌을 안 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잠깐 주죠 KCTC 훈련 때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이상한 거 하고 엉뚱한 거 하고 부사관들한테 용접도 같은 거 하고 어설프게 만들면 중요한 건 뭐야 그거를 칭찬한다는 겁니다 주임원사부터 모든 사람들이 야 누구와서 김하사 너 잘했다 멋있다 잘 만들었다 우리 김하사 최고다 그러면 훈련을 잘하는 참군인이 군인인 겁니까 작업을 시켰을 때 기깔나게 잘 만드는 군인이 참군인인 겁니까 이제 훈련 때 이제 훈련 때 가서 이런 식으로 의문을 제기하면 그 하사는 이제 좀 이상한 놈처럼 보이는 불만이 많은 친구라고 당연한 거예요 저도 항상 그랬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나는 저격수에 꽂힌 게 뭐냐면 내가 도화훈련 할 때 북한에는 저격수 편지가 있는데 도화훈련 중에 저격수가 우리 도화훈련한 부교를 만드는 친구 저격을 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했거든요 근데 좀 실망스러운 게 여기 지역은 그럴 리가 없대 왜? 아군이 경계를 하고 있고 아군이 지역이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대 여기는 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교를 놓는 거래 근데 전쟁이라는 거는 100%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확신이 없죠 확신도 없고 어느 순간 기어와서 그러려고 저격수 하는 거 그러려고 침투를 하는 건데 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야 여기는 저격수가 있을 수가 없대 그럼 만약에 지뢰가 발견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럴 리가 없대 여기는 맞아요 여기는 아군이 점령하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대라고 말하는 그러한 군인들이 있고 그러한 것을 잘못했다고 아무도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는 조직이다 보니 네 발전이 없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럼 이게 뭐야 그럼 자꾸 의문을 제기하겠죠 네 북한이 김일성인가 백두를 통일하고 백만을 타고 다니고 뭐 좀 뭐 설빵을 들여던 중 수류탄으로 바뀐다고 근데 보니까 아니거든 그러면 회의감을 느끼고 질문을 또 하겠죠 그럼 북한처럼 폭력적으로 가스라이팅하고 교과서를 바꿔 우리가 뇌구조를 바꿔서 가스라이팅 하느냐 저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봐요 우리 북한이 거의 한민족 수준이다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도 이제 야전에서 뭐 사격 훈련 같은 거 할 때마다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어플러그 탄피바지 없이는 사격을 못하는 군대가 과연 실전에서 정말로 얼마나 잘 싸울 수 있을지가 정말 의문이에요 저는 사실 우리 때는 이어플러그를 안 꼈거든요 우리 때는 남자의 시대라서 장교들이 그거 끼우면 소통 어떻게 할 건데 그거 끼우면 애들 지휘 어떻게 할 건데 사실 이어플러그가 아니라 다른 헤드셋이 지급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사실은 그게 필요하죠 그렇게 고민을 해야지 이어플러그를 무조건 빼서 귀가 망가지면 안 되니까 아직까지도 그게 지급이 안 되고 있다는 거 그게 비싼 건가 그게 비싼 건가 그리고 싸제를 풀어주면 돼요 사실은 네 일정 부분은 복잡합니다 그런 식의 고민도 지금 안 하는 게 그러니까요 미쳐버립니다 이게 차라리 일주일이나 뭐 한 달에 정말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간부들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뭐 전술 회의를 하고 뭐 이제 적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정신전력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그 시간대 저는 그걸 해야 된다고 봐요 북한의 장갑차 뭐 아는 거 뭐 있어요 저 이제 저기 T계열 장갑차랑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만든 자체 개발한 장갑차 그거를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이제 그거 방호력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잖아요 뭐 전면이 12.7mm이면은 측면을 12.7mm 쓰면 뚫리고 그런 식으로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그런 건 간부들끼리 토해본 적 있냐고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공병을 했지만 북한군 도화장비나 북한군의 공병 장비인데 우리가 북한군의 싸움 공병은 공병이랑 싸우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북한군 전체를 봐야죠 북한군 전체에 대한 편지 전체에 대한 우리가 대행할 수 있는 부분에 다 같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가 가진 화기로 뭘 할 수 있는지 난 의문도 들어요 전시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전 영상을 가끔씩 보는데 기동차량 그냥 지나가요 일반 차량이 총질을 막 해 내가 그때 드는 생각 내가 만약 소대원도 입구고 지나가는데 중대원도 입구고 지나가는데 차가 지나가요 북한군 차가 어딜 써야 되지 배워본 적이 없는 거야 어딜 써야 효과적이지 우리 병력들한테 야 어딜 집중해서 석격해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배운 적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수많은 북한 차야 얼마 되지도 않잖아 네 그럼 어딜 써야 효율적이고 어딜 써야 제압할 수 있고 그런 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네 차량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거야 지나가다가 소대 단위로 지나가고 있다가 차량이 지나갔을 때 제압하는 법 탈취하는 법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탈취했어 그럼 운전 어떻게 할 건데 그 운전별도 배워봐야 되는 거 모르는 최소한 설명이라도 기아가 어디 있고 뭐가 있고 정보자산 있잖아요 이런 고민을 해 봤는가 그거를 이제 고민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밀덕지급하고 그 정신전력이라고 직관급 외치고 무슨 애국심 뭐 옛날 역사는 쓸데없는 거나 질절로 외치고 있는데 정말 답답한 룻이에요 저도 미치겠어요 정신전력 하면은 하는 게 그냥 전쟁영화 보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준인데도 그걸 강조하겠다고 정훈병력 정훈병과로 다시 일을 바꾸고 정훈병과로 더 티오를 늘렸거든요 정말 답답하고 환장하러 오르신 거죠 그 새끼는 전쟁이 안 날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제가 직접 사회에서 겪어보고 느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사회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신 것만큼 벌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휘관들이 맨날 전역하면은 사회는 지옥이야 이런 말 하는데 저는 솔직히 사회가 지옥이면 군대는 불지옥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군대가 노예집단 수준이라면 사회는 중견기업 수준 정도는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것만큼만 해도 에이스칙을 받습니다 사회에서는 실제로 이제 지금 제 친구들이 직장을 다니는데 중소기업을 들어가요 그러면은 처음에 들어가서 받는 돈이 중사 5호봉 6호봉 수준의 봉급을 받습니다 월급을 실제로 이제 제가 하사 1호봉 때 저는 140만원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 친구는 중소기업 들어가서 월급을 250만원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를 다니면은 훈련이나 당직 이런 것도 없고 내가 이제 퇴근하면은 내 자유고 주말에는 내가 여행하고 싶다고 하면은 일본으로 당일치 여행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 하루에 30분 1시간이라도 좋으니까 자기계발을 좀 자기를 위해 투자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가 언제라도 언제든지 전역해서 당장 사회에 나가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쯤은 하나쯤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본인도 전역하고 지금 먹고 사는 일을 하고 있나요? 네 어때요? 사회는 아 사회에 정말 좋죠 제가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군대에서 좀 일을 덜 하거든요 근데 받는 돈 1.5배 정도 더 받고 있어요 군대에서 받았던 것보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이게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군대도 그런 걸 사실은 군대도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훈련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 군인의 본질로서 훈련을 하고 군인의 본질로서 살아왔다면 그게 하고 싶은 일이고 하고 싶은 일이었으니까 다들 즐겁게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본질이 무너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잘 벌고 잘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충분히 행복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뭐 예를 들어 12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면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12시에 일어나는데도 전혀 안 힘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편두통이랑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건강을 좀 많이 잃기도 했어요 결국에는 이제 건강이 가장 중요한데 군대에서 하기 싫은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건강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의무부문만 하고 나가려는 하사 후배들한테 이제 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전역하면 남는 게 돈밖에 없다 돈 정말 있을 때 많이 모아야 된다 그렇죠 이 말을 정말 드리고 싶어요 저는 원래부터 전역할 생각이었거든요 딱 4년만 하고 나가려고 했어가지고 돈을 정말 악착까지 모았어요 근데 이제 제 사수 같은 경우에도 원래 장기 복무를 희망을 했었는데 떨어져가지고 전역을 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분은 돈을 많이 못 모으셨어요 왜 자기가 이제 장기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전역하고 후회하는 게 돈을 못 모은 거 그거를 많이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장기를 하고 싶다고 해도 솔직히 사람 일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돈 있을 때 많이 모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사관을 꿈꾸는 분들한테 정말 죄송스럽지만 만약에 본인이 그냥 공무원 취급을 받고 싶어서 부사관을 한다? 그럴 거면 그냥 저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군인이 꿈이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장교를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